2B를 한번 봐보죠 2B의 자세한 스펙 스펙은 방어영 타입의 3버스트, 자결코드의 AR로 등장했습니다 이미 3버스트 자결코드 딜러로는 기존의 명실상부 탑티어라 할 수 있는 모더니아와 앨리스가 버티고 있긴 아주 스킬 세팅은 먼저 자신의 체력을 뻥튀기하고 뻥튀기 된 만큼 자신의 공격력을 뻥튀기하고 그 상태로 높은 개수의 버스트를 꽂는 플레이 타입을 보입니다 특히 다른 버퍼 도움 없이 본체 능력만으로는 예율시간이 필요한 만큼 장기전으로 갈수록 제 능력을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핏 생각해도 유니온 레이드나 솔로 레이드, 협력전용 신케인 셈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체력을 뻥튀기 해주는 1스킬, 생존 행동입니다 버스트 스킬 사용 시 최대 체력이 늘어나고 3회까지 중첩됩니다 1중첩은 10%, 2중첩은 30%, 3중첩에서는 무려 87%나 뻥튀기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능력이 버스트 스킬 사용시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버스트 풀타임이 40초인 투비가 3회 풀 중첩을 하려면 약 1분 20초의 시간을 퀴르로 합니다 투비의 초기 저점이 너무 낮게 체크되는 이유죠 이 스킬 클러스터 범은 300회 사격 시 적 전체에 167%의 데미지를 줍니다 개수도 낮고 300회나 사격해야 하는 만큼 딜링 면에서는 기대치가 낮습니다 하지만 이 스킬의 중요한 점은 분량이 아니라 버프 능력이기 무려 전투 시작 시 자신에게 시전자의 최종 최대 체력을 5.16%만큼 공격력 상승 효과를 줍니다 즉 1스킬과의 시너지로 투비의 공증을 책임져주는 스킬입니다 다른 AR들과 다르게 기본 정탄수가 무력 90발이기도 하구요 여기에 마스트로 대표되는 체력평 노캐들의 버프 능력이 더해진다면 더욱 강력해지는데요 실제 사용평가로도 마스트와 함께 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고점이 치솟는 형태로 즉 조합이 어느정도 강요되는 제한적 딜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버스트 스킬 연속 공격은 적 전체에 2400%의 분배 데미지를 주고 최대 체력이 높은 적 1기에게 790%의 추가 데미지를 주는 폭딜형 스킬입니다 분배 데미지인 만큼 적 대체수가 많을수록 그 위력은 떨어지겠지만요 단점이 있다면 방어영 니케이자 AR의 한계인지 예열전 평타 개수가 5.99%로 머신건 수준으로 하찮습니다 덕분에 이런 공중 개수를 갖고도 공중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받는 느낌은 아니구요 이를 조금이라도 커버하기 위해서는 온갖 스킬작, 호감작, 오버작 등 필요한 사전 준비가 빡습니다 받쳐줄 체벙 니케, 그 중에서도 특히 버스트, 노이즈 등의 버퍼를 필요로 하구요 아무래도 덱조업 선택지가 적은 분들께는 급한 성능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계획을 엄청난 과금 투자를 생각한다면 좋은 성능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유소과금이 투자해서 제 성능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월코든이 머니 하는 것 없이 순수깡 딜로 무식한 공중 개수와 튼튼한 맷집을 가진 딜러인데다가 쓰임새는 한정된 니케 그러므로 완성된 1군덱을 박차고 들어가는 캐릭은 아니며 투비를 중심으로 3군, 4군덱을 새롭게 조직할 수 있는 히든피스형 캐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투비에 몰빵할수록 그 훈련을 뛰어넘는 강력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한정 캐릭이 아니라 언제 또 나올지 모르는 콜라보 한정 캐릭이라는 점 심지어 니케와 같은 장르에서 이미 각급 IP라 할 수 있는 투비를 걸러서는 안되겠죠 1주년을 앞둔 시기에 다소 부담되겠지만 실사용을 위해서는 호감작을 위해 최소 이도를 아니라면 그래도 명함 정도는 득하셔서 한정캐의 아쉬움을 과감히 떨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겜두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